평생 무소유를 설파하고 실천해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던 법정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일체의 장례의식을 갖지 말라 저서도 절판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던 법정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속세 나이 세수 79세입니다. 최근 폐암이 악화돼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자신이 창건한 길상사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살아생전 삭발을 하고 먹물옷을 입고 나니 헐헐 날아갈 것 같았다고 말한 법정스님. 유언도 그의 저서 무소유 그대로였습니다. 그동안 풀어놓은 말비즈를 다음 생에 가져가지 않도록 출판한 저서를 모두 절판하고 일체의 장례의식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소 입던 승복 그대로 다비하고 사리도 찾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내고 또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런 것을 지혜와 자비를 널리 일깨우신 분이 법정스님이에요. 1932년 해남에서 태어난 법정스님은 전남대 재학 중이던 1954년 고승 효봉스님을 만나 송광사에서 출가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 등 종파를 초월해 각계의 애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스님의 법군은 내일 송광사로 옮겨져 모레 다비식이 봉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법정스님은 한평생 버리고 또 버리는 그래서 가진 것 없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종파 세대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1975년 자신이 출가한 송광사 뒷산의 손수 암자를 짓고 홀로 지낸 법정스님. 17년간 이곳에 머물며 산문집 무소유를 비롯해 깨달음을 담은 책을 잇따라 세상에 내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1992년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화전민이 살던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방석 하나, 호롱불 하나로 수행해 삶을 살았습니다. 고급 요정이었던 대원각이 사찰로 탈바꿈하던 날 천주교 사제인 고 김수환 주기경이 이례적으로 길상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 스님은 화답으로 명동성당을 찾아 스스로 종교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석유해 주신 천주님의 뜻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미국을 찾아 법회를 여는 등 시대의 아픔을 돌아보고 번뇌에 빠진 이들을 위로했던 법정스님. 평생 삶조차 소유하지 않았던 까닭에 죽음마저도 스님에게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